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보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있었더라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백부장은 사회적으로는 지배계급이었습니다 또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군인 신분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그는 이방인이었죠 따라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비롯한 유대 몇몇 로마의 백부장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유대교로 개종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백부장도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도 그러하죠 이렇게 유대교와 접촉했던 몇몇 로마의 경건한 군인들이 유대교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 종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이었고 또 사실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가축과 같이 취급되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질병을 고치고자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와 매우 가까운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가서 말 좀 잘해 주세요 나는 못 나가겠고 당신들이 나가면 조금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또 누굴 보냈습니까 그와 아주 가까운 친한 벗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 집으로 오자 마지막에는 이 누가복음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기록에 있는 마태복음에는 직접 이 백부장에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아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신분의 차이 종교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 백부장은 종을 대단히 사랑했고 이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치료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종을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치유를 이 병자를 치유해 줘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유대의 장로들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해줘야 된다 왜 해줘야 되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들인 바로 자기들에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가 받을 가치가 있나 혹은 내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나 하는 사실을 뭐에 비추어 생각합니까 내가 그동안 선하게 살았나 내 지나온 소위 업적이 지나온 과거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을 만큼 혹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큼 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았나 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행위와 상태에 관심이 있고 그건 또 과거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구원이란 혹은 치유함이란 혹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과거에 내가 했던 것에 대한 상 혹은 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잘 되었으면 그가 무엇을 했기에 그랬나 어떤 착한 일을 했나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가치와 자격은 예수님의 사실 관심사가 아니죠 종이냐 혹은 야이로의 딸이냐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볼 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치와 자격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탄생될 때 우리의 가치는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 때라도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마저 도망가 버렸을 때라도 그들 모두는 다 예수님께 이미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돌아갈 만큼 그들은 예수님께 가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내가 어떠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현재 또 미래의 그 사람이 어떠한가 한 것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 될 때 하나님은 과거의 삶에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선한거나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시간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시간이 송창호라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 과연 이것이 송창호에게 복이 될 것이냐 혹은 화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이죠 우리는 자꾸 과거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과거에 어떠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서 또 이것의 초점에 맞춰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떨 것이냐 그것은 오직 나의 행실이 아니라 동기와 그 마음의 중심까지 볼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완전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161쪽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태도이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 자비가 크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나의 삶이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장노님들처럼 지나온 과거 동안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줘도 됩니다 이 사람을 치유해도 됩니다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도 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나아야 되기 때문에 또는 좀 더 나아가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신 것이지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 내가 해당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백부장의 생각은 어땠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번이나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당신을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혹은 내 집에 어떻게 당신같이 존귀한 분을 모셔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제일 처음에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꾸 오시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그랬더니 다시 또 친한 벗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충분히 이 종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분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마침내 이 본인이 나와가지고도 계속 말하는 것은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확신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말씀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를 깨달은 사람들마다 했던 그 부르지즘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분은 너무 존귀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종이 자신의 종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 좀 다오 물을 가져오고 이 심부름 이렇게 시키면 바로 가서 그거 하고 소위 말해서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바로 그 같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 종은 자기 종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말하면 다 듣는 그런 진짜 자기의 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 진짜 자기의 종이면 이 사람이 지금 아픕니다 아픈데 주인인 자기가 뭐라고 말하면 야 그만 아파 빨리 나아 빨리 나아서 내 물 떠와야지 이러면 벌떡 일어나서 떠와야 되는데 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의 진짜 주인이 아니구나 그럼 누가 진짜 주인인가 이 사람에게 말해서 야 너 일어나 그만 자리 털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내 직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부하가 그저 내 아랫사람이 내 부하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봉급을 주기 때문에 혹은 내가 직책이 높기 때문에 내 학생 내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약시대를 쭉 보면 항상 이스라엘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빼주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탁하시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직책 때문에 혹은 어떤 우리 가족의 경제적인 것 때문에 혹은 우리의 어떤 책임 때문에 지위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고 그들에게 어떤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그들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해줍니까 내 인생 역시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목사님 때문에 내 부인 때문에 혹은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라고 그들에게 내 인생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책임은 하나님께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소위 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나의 진정한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 우리가 흔히 아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또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선한 행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또 그 말씀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선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 맡기지 말라는 것이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나도 똑같이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를 위해 복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원수를 위해 복수를 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자극이 어떤 나쁜 자극이 그 사람의 해를 끼치는 자극이 들어가면 거기서 나올 어떤 반응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자극이 들어가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오른뺨을 때리면 나는 뭐예요 또 뺨 한 대를 맞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저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그것을 때리면 돌려댈 수 있는 왜냐하면 자극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상황은 통제할 수 없어요 코로나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미중 갈등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처럼 되어갑니까 하나님처럼 되어갔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는 전교한 분이고 모든 것에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죠 또 나 자신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소문을 듣고 시작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건 개인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우리 이 세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부장도 역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의 소문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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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믿음이 어떻게 그는 성장했는가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사물의 작동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어떻게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나도 남의 수화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옵니다 그래 그럼 이 예수라는 분이 창조주라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면 아 명령하기만 하면 되겠네 오고 가고 할 필요도 없겠네 명령만 하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겠구만 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책 써놓은 거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자신의 어떤 삶을 경험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는 확신했느냐 바로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죠 백부장은 이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하니까 예수라는 사람도 그분이 창조주면 정말 그렇게 하시겠네 라고 해서 이 종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의 진짜 주인 되신다고 믿었던 그분께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큰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보다 더 큰 믿음 없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세계 물질 세계를 통해서 영적 세계 속 즉 볼 수 없는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세계가 다 동일한 창조주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유사한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무엇 무엇과 같으니 천국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입니다 무엇무엇 무엇과 같으니 가루 섬활 속에는 누룩과 같으니 보이는 세계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신 것이죠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다 다르지만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왜요? 유한복음 1장 9제로 보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아들 둘 가진 저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요? 딸 아들 가진 집이 가진 빛이 또 따로 있어요 그가 깨닫는 또 하나님의 영적 사물은 또 다르게 있습니다 또 어떤 안경점을 하시는 분이 받는 어떤 빛을 깨닫는 그 방법과 어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깨닫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 길이 다른 것입니다 나의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19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생각은 너무나 넓고 그의 교훈은 너무도 원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데 천연계의 모든 현상이 사용되었다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들이 다 어떤 영적 진리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천연계는 구주의 비유들로 덮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다른 이들의 경험과 말을 통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각자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넓혀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떠면 나의 믿음의 믿음의 믿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거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사실 앞으로 예언적으로 우리는 언젠가 이 교회라는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죠 지금의 이 조직체가 지금의 이 목회자들이 지금의 이런 어떤 방문 제도가 지금의 예배 제도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나의 신앙을 지켜주고 나의 믿음을 계속 굳건하게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전대미문의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조금은 좀 평안하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평안하게 미래에 올 세상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를 지금 이 언택트 시대에 다른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시대에 교회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하면서 하늘을 향해 가는 그것이 아니라 다 각자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미래에 올 이 상황들을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깨닫고 내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해가는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어떤 장로님의 간증이 아니라 혹은 어떤 분이 쓰신 어떤 글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대한 내 개인의 믿음 그 어떤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혹은 그렇게 나의 믿음에 도움을 주셨던 어떤 분이 혹시 잘못되더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 이 예방주사 기간에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세 번째로 백 부장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손을 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주 이렇게 와서 안수하거나 손을 대거나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눈에 닿으면 진흙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병을 낫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자기의 경험을 보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니까 나아라 그러면 낫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요청했습니다 재림성도는 역사상 가장 많은 말씀을 가진 백성이죠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저는 과학을 통해 밝혀진 천연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이 징조를 통해 들리는 말씀들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의 말씀만 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혈의병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가에 살짝 스치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넘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백부장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능력이고 또 권능입니까 그 말씀은 내 삶의 힘으로 다가옵니까 그 이방의 백부장에게 주님의 말씀은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2000년 전에 이 이방 백부장에게 우리는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늘에서의 불을 기다리는 나의 이 모습이 또 주님의 흔적을 땅이 갈라지고 커다란 폭풍이 몰아치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서성이는 나의 모습이 내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마치 그것으로는 불충분한 것처럼 이 이방의 군인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으로 충분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세미한 말씀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나에게 계셨는데 나는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불을 찾고 있고 지진을 찾고 있고 거대한 바람을 찾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도망자의 비겁자였던 엘리아를 변화시킨 것은 그래서 하늘로 승천했을 정도로 완전하게 만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진입니까 큰 불입니까 거대한 바위를 부시는 같은 바람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변화시켜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 굵극 깊숙한 곳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그가 들었을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힘이고 권능이고 에너지인 것이죠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연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히브리스에 있는 표현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내 믿은 대로 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무수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실현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수한 말씀을 우리 옆에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오늘 이 하루가 마쳤을 때 또 오늘 일주일이 마쳤을 때 아니 우리의 삶이 마쳤을 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인 것이죠 백부장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못 찾아봤어 첫 번째는 선한 행위가 아닌 우리의 필요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가 세상에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셋째로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1월이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남은 11개월 동안 혹은 앞으로 우리의 삶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커다란 믿음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그저 성경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과거의 역사의 어떤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 자신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같은 기록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